아 봐, 아 봐. 나. 이여아. 부캐 들고 있으니까 오늘 결혼한 신부 같아. 그래? 나도 기분이 이상해. 결혼한 거 같아. 그건 아냐? 알아, 기분이라고 결혼할 생각은 있어?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며 애초에 생각이라는 게 사랑을 이길 수는 없잖아 사랑하면 하는 거 아닐까? 괜찮아요 말은 아무actory 측은ower 손이 조금 낭 glas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